오! 아... 아, 진짜... 아, 다 됐다. 물티슈 골라요. 장장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잠실 월드타워점에서 선착 성공했습니다. 아, 미드 구하기 어려워. 갔다 오자마자 뭘 했냐고요? 물티슈로 본드 잡고 얼룩등을 닦았습니다. 여러분, 다 이렇게 닦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어쩐지 기분이 좀 싸 했어요. 신어보고 싶다고 하니까 선착을 신어볼 수 없다고 불가능하시다고 하던데 건대에서 사신 분은 직접 신어보고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매장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봐요. 자, 유니버시티 골드 리뷰 컬러웨이 조합이 이뻐서 커플 슈즈로 신으면 이쁠 것 같고요. 봄에 벚꽃 구경 갈 때 같이 신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올 껌으로 맞추시고 신발에 포인트 주실때 이걸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여성분들은 물론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웨이입니다. 리뷰는 이정도 하고요. 나머지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. 이걸로 정리 할 때 이해해주세요. 지민이 세워라 각각의 조합이 정리하시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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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